네,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찐친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건데요. 진짜 여행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 자, 친구. 연행에 왔습니다. 최대한 늦게 갈 수 있어요. 내일도 갈 수 있어요. 아, 아니야, 이거. 아, 무슨 말이야. 형이 가라, 하와이. 이러면서는 뭐 있나, 먹을까? 이제 밥 줘요? 오, 맞아, 오, 맞아. 맛있게 먹어라. 아니, 근데 이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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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입수야? 입수, 우린 다 입수. 아, 가자! 돌아가셨어요? 눈 뜨고 돌아. 너무 아파. 아니, 왜 시작부터 계속 못 봤어. 친구끼리 닮아가네. 사랑이라 아프려고 하는 거죠. 오, 뭐야? 차려져 있어? 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중수삼찬인데. 우리 친구들 왔다고? 추석 때 못 먹는다고? 와, 저거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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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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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먹어도 내려봐. 어, 아까 조민이 형이 수영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10개도 있어. 보쌈, 보쌈. 조민이 형 채널이에요? 아닌데? 어, 시현이 형 갈비찜. 추석이잖아. 말한 게 있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친구들 못 먹을까 봐. 연절이 싸우면 안 돼. 아, 그래서 짜가찌가 되더라고. 감상에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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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식 되게 나. 젊진짜로. 친구들 모두 즐거우신가요? 예. 밥만 먹으면. 민족 대명절 추석인 만큼 저녁 식사로 푼석의 추석 한 상을 준비했고요. 네. 잠깐 드시기 전에 들어와 주세요. 누구세요? 뺀나. 뭐야? 어, 뭐야. 아, 이럴 줄 알았어. 어! 나눴네! 나눴어! 운명이 가면 갈렸다니까!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어? 방석! 방석! 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팀이고요 이렇게 다섯 분 한 팀입니다 오케이! 야 우린 또 헤어져야 돼? 아... 아니 얘는 내 친구로 하는데 난 얘랑 한 번 더 만드셨어! 뭐야! 뭐 오늘 저거 무슨 날인가요? 음식? 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에 걸맞게 그래도 음식 대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뺏기 뺏기! 퀴즈를 이기신 팀이 상대 팀의 밥상에서 원하는 음식을 우리 큰 밥상으로 하나씩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머리 쓰는 거! 머리 쓰는 건데 이렇게 앉으면 안 된다고 머리 쓰는 거는 해보자 해보자 자신 있어 기완이 파이팅! 어? 어떻게 이렇게 앉았지? 다 뺏길 수도 있는 거야? 다 뺏길 수도 있는 거야?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야 다른 건 알겠는데 생선은 무슨 생선이에요? 민어! 민어! 민어 맞죠? 귀한 거잖아 집 나간 왕도 돌아와 어? 집 나간 왕이 돌아와 며느리가 아니야 왕이 집을 나가 아니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전어 전어 그런 게 있어? 봐도 될까요? 정은이 형 갑자기 전투로 눈빛 상승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추석 한상 퀴즈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전어 정답 퀴즈고요 먼저 도전 원하시는 팀은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을 때 도전을 먼저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일상 네 글자 이어 말하기입니다 좋아! 전자 하면 됩니다 아아! 이렇게 다리 2개 네 글자짜리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완성시키면 되지 응 할래? 할래? 홀! 도전!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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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갈게요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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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승겼어 땡 오케이 오케이 도전! 자 아아! 아아! 다크! 서클! 서클! 야! 야 님눈아! 그럴 수 있어? 네! 그거 어때? 잘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아아! 아아! 서클! 자 자 한승이 형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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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한승이 부터? 이모! 니마 하하하하 니마 하하하하 진짜요? 이모 니마! 이모 니마! 이모 니마! 아니 배가 나뉘고 파서 그래 배가 나뉘고 파서 이모 부른 거야 이모 니마! 이모 니마! 뭐 이모 저모 있고요 이모 찌콘 있고요 아아!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집중할게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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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희노 제발 제발 집중 좀 해! 자 국제 축제! 어? 축제! 어? 국제 축제가 우리 시장 아니야 진짜? 어? 국제 축제가 우리 시장 아니야 진짜? 국제 축제가 우리 시장 아니야? 국제 축제! 국제 시장! 야! 자리 바꿔 자리 바꿔 너 잘했어 진짜? 사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야 너 너 괜찮아 이리 와 둘이 바꿀래? 어 아니 근데 그냥 별 상관 없을 것 같아 그래 괜찮아 그만 그만 맞네 오케이 집중 집중 자 갈게요 딱 그것만 다뤄봐 생각하고 자 오라 도리 오케이 오프 오프오프 백 로드 오프오프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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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오프 오프로드 이런 거 있어 오프오프 저 그냥 이대로 굳히기 해서 먹자는 전략인가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너무 어려워 한번만 더 해보자 우리 그 여기까지 넘어와야지 그래 도문아 형이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게 막상 들어오면 머리가 없어져 오케이 자 다시 갈게요 형이 대단하거든요 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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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프로 그래 프로파일 프로파일 프로포즈 프로포즈 맞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그래 프로그램 자 다른 문제로 가시죠 우리까지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한 번 드릴게요 아 진짜 제발 제발 미안한데 지금 두 톤을 못 넘겼거든 우리는 한 톤을 못 넘겼어요 자 조금만 조용히 집중해주세요 자 가자 저 손가락이 너무 무서워요 자 스케 취북 슈퍼 맨들 아이씨 맨들 아이씨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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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쉬웠어 지금부터 막혀 슈퍼 슈퍼밍이 엄청 많다 슈퍼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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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난이도를 확 낮춰서 구구다임입니다 오케이 나 구구다임 엄청 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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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구 잘해? 아 장난 아니야 오케이 자 갈게요 바로 간다 슈퍼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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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5 37 49 96 54 89 72 36 18 야 36 18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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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거 가져오시겠어요? 야 한선이 먹고 싶은거 해 뻔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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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갈비찜 있어 어? 갖고와요 형 갖고와요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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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한선이 제일 밝아 오늘 중에 오케이 오케이 오늘 중에 가장 밝아 저희 팀 이거 다 가져가야 끝나는 거예요 저희 팀 이거 다 가져가야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설마 그런 대창사를 너는 왜 상상을 하냐 다음 퀴즈는 어느 한 글자로 끝나는 단어고요 어? 그 어느 한 글자를 말씀드리면 그때 도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다만 틀렸을 때 같은 글자로 아 그러면은 이거 써도 되는 거야 먼저 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는 거야? 듣고 해도 되니까 일단 저기 하는 거 뭐가 아 그럴까? 3글자도 되고 4글자도 되죠 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게 두꺼야 자 갈게요 자 용으로 끝나는 단어 디디 도전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5인용 4인용 야 야 쩔어 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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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어는 몇 인용이야? 5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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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카테고리 속담 이어 말하기입니다 속담? 야 속담 세윤아 속담 네가 해라 도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하면 돼요 네 도전 자 남의 잔치에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간나라 배나라 이거 좀 어려웠다 이거 좀 어려웠어 이거 어려웠어 이거 처음 드는 숫자를 되게 많네요 되게 처음 드는 숫자를 되게 많네요 자 배보다 배꼽이 크다 불 난 집에 부채질 한다 차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크고 작은 것은 대봐야 한다 칼로 물이 썼나? 물이 썼나? 물이 썼나? 물메기 물메기 제일 쉬운 건데 갑자기 봐줬어 지금 완전 봐줬어 너 혼자 미션 중이냐? 제 엑스맨이야? 뭐 한 거야? 뭐? 우리 수준의 다신 모드라 마지막 찬스였다고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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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거 하나 줄게 이 정도 수준 부탁드립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안 잎된 굴뚝에 연기나랴 안 잎밤중에 홍두깨 밑빠진 독에 돌복기 와 밑빠진 독에 물복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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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둘 때가 없다이? 와 와 와 와 와 전 전하나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길 수 있어요 형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것마저 없어진다 아니야 형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능이 웃긴 게 있잖아 우리가 강한 카트로 하나 나와 맞아 이거 아직 안 나온 거야 맞아 두세 개 나와 뭐가 있다 진짜 포기하지 마 파이팅 초성 퀴즈에요 오케이 도전 먼저 해주시면 돼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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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심사 세수 세속 세속 산수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김치 맞춰라 심치 와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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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우리 좀 먹여주고 싶은데 우리 김치 가져갈게 김치 쟤 이거 다 가져가야 돼 쟤가 우리 좀 먹여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김치 가져갈게 김치 아무도 못 먹었어 어떻게 뭐 하나 더 할까요 마지막 하나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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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한 문제 어때 라스트 한 문제 사자 사자 성어 괜찮아요 좋아해 야 야 사자 성어 그냥 이거 먹자 야 야 우리 쟤 동훈이 병원과 뺑겨 사자 성어가 사자 성어 뺑겨 자 형 야 하나 골라서 한번 풀게 해줄게 아 괜찮아요? 네 그때 지금 우리가 주면 안 되냐 감독님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다고? 저기 아 심하긴 하구나 명절이 명절 명절인데 좀 그렇다 동훈아 사자 성어 알지? 감독님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다고? 어? 사자 이름 아니다 어? 초막이나 한 번 아 이거 먹으려고 하니 재미있자고 하는 거지 뭐 재밌잖아 하나 한 번만 더 해보지 뭐 도전 자 자 시시 티비 아니 시시 티비 아니 시시 비비 잘 사줘봐 아 비즈님은 저희 비즈님은 저희 비즈님은 저희 비즈님은 저희 비즈님은 저희 야 비비 그만해라 세율씨 재밌었으니까 소갈미 하나 줄게 재밌었어 아 시 시시 뭐야? 시시비비 시시비비가 있어? 시시비비 울코그림을 가린다 아 이거 어쩌자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 같아 어 자 우리가 가보자 아 나 이거 어려워 빨리 마무리하자 그래 국물까지 싹 가져오자 자 유유 상종 갑롯 을박 파란 하늘 만장 오메 갓수리 풀망 대과 선선 예 좋아하기는 좀 아 하지 말이잖아 잠시만 그만해 한대 이놈아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한대 이놈아 한대 이놈아 우리 엄마가 게임 중독이랑 놀지 말랬어 그래 너가 게임 중독이랑 놀지 말랬어 그래 한대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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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나 먹을게요 이런 날도 있어? 자 뭐 민족의 명절 수석인 만큼 대대적인 음식 대이동이 있었는데요 너무 이동했다 너무 한쪽으로만 이동했네요 우와 한 번도 못 이겼어 추석에 서울같다 맛있게 드시기 전에 자 맛있게 드시기 전에 막판 뒤집기 밥상 대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밥상 대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밥상 대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야 야 이게 뭐야 마지막만 이기면 돼 이게 뭐야 지금 가서 흐름산 이렇게 한쪽으로 몰릴 줄은 몰랐어요 야 여기서만 자식 그럼 바꾸셨어야죠 근데 바꾸셨는데 왜 웃기기래 티비 막이들고 저러분 왜 하는 거야 티비지 티비 괜찮아요 하던 때로 하면 돼 하던 때로 하면 돼 오케이 마지막만 이기면 돼 오케이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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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은 반전과 반전이지 진짜 되돌아야겠어요 자 지금부터 밥상 대이동 수제 송편 복불복을 시작할 건데요 깨가 들어간 맛있는 송편 대 고추냉이가 들어간 송편이 있습니다 와우 맛있는 송편을 더 많이 고르신 팀이 원하는 밥상을 가져갈게요 야 결국엔 복불복이야?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월드컵 결승에서 5대0으로 이기고 있다 갑자기 심판이 어 미안한데 PK계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밴드씨 많이 놀랬죠? 우리가 더 놀랬어요 정말 너무 놀랬어요 저희는 너무 놀랬어요 미치겠어요 이런 게임 처음 봐요 갑자기 눈물 안 흘리고 참아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1분간 눈물 안 나면 인정 1분간 눈물 안 나면 인정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추냉이 화이팅 에이슨 이 속도로 가자 우리 그냥 1번 3번 거 알지? 1분 참고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자 이동훈 1번 키퍼 자 송편 슛 아 꼬리 까요 근데 맛있게 먹으면 괜찮아 1분간 참고 골랐다 깬가 보다 아 어어 깔끔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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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갑자기 진 거 같아 자 1대 0이고요 1대 0 갑자기 진 거 같아 자 1번 조한선 바로 갑니다 아 느낌이 안 좋은데 형 참으면 돼요 참으면 1분 조한선 1분 참으면 1분 한선 형 오늘 안 되는 날이야 조한선 조한선 형이 가라 하와이 누구야? 아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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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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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요 왔다 저 여기서 가 왔어 여기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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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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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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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끼리 만나나요? 오케이! 나부터 볼게요! 오케이 형! 아 거기에 에이스가 라이노예요? 네! 자칭입니다! 아 그쵸? 먼저 쏘실 거예요? 다 이해드립니다. 오빠 본다고 보이나? 아니 안 보여! 근데 왜 보고 있나? 형이 습관! 오케이! 자 김종인! 김종민! 형이 고추쟁이 성분률이 낮긴 한데 왔다! 왔어요! 왔어요! 김종민!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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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왔어요!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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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잘했어! 잘했어! 제대로 하네! 잘하네! 라이노 부담 갖지 마! 우리가 져도 돼! 지금 져도 독리를 해야겠다!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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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참아! 참아! 갈 수 있어! 보여줘! 보여줘! 안 보여줘! 그냥 먹어! 나이노! 먹어! 나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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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오! 나이노 갑니다! 웃어! 웃어! 나이노! 오! 오! 초록색이 더 있어요! 나이노! 나이노! 눈이 촉촉한 걸로 유명한 배우질하고! 나이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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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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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해물러. 오! 어! 아 약간 울었어. 아 배 떴어어. 나이로 황트링 거울 또 실패. 아 황트링 거울이 진작 혜트 맥지? 덕분아 반 이상 먹었어. 와 대단하다. 덕분아 반 이상 먹었어. 와 대단하다. 잠깐 울고 있는 나이로 선수 인첩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질 어떤지. 슬픈 일이냐? 이렇게만 가야지. 도움이 났지. 그 치가 떨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약간 치아가 떨리거든요. 자, 1대1이네. 쫄깃쫄깃하네. 깨다. 깨다, 깨. 오케이! 깨다. 깨다. 깼나 보다. 3대3 동점 마지막 주장아 남았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세윤 씨! 고추냉이 생긴다. 형도 고추냉이 많이 붙였습니다. 고추냉이 진짜 선택권 드립니다. 마지막이야. 여기서,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에이씨! 집었어! 야, 갖추 집어, 갖추 집어.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아, 동시에 좋다. 봐봐. 아, 배고픈데 큰 거 먹을까, 그럼? 큰 거 먹어. 형, 내가 그래갖고 큰 거 골라는데. 고추냉이 있었어. 세윤아, 작은 거 해, 작은 거. 작은 거. 너무 작아, 이게. 아니, 그. 나 오늘 오수수만 먹었어, 얘랑. 우리들이 한 번도 못 이겼어, 오늘. 오케이. 동시에 들어가자. 끝내줘. 딘딘아, 끝내줘. 동시에, 동시에. 오케이, 오케이. 바꿀래요? 갑니다. 바꿀래요? 네. 싫어요. 자.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야, 거의 스페인전 같은데? 오, 재밌어. 4! 2! 3! 2! 오, 리파! 와, 디디 형 뭐야. 디디 형 잘 안 찍어. 오, 디디 형 뭐야. 디디 형 잘 안 찍었는데? 디디 형 잘 안 찍어. 디디 깨! 디디 깨! 정답이에요. 디디 깨! 디디 깨! 정답이에요. 누벼게요, 왜 누벼게요. 누벼게요, 형. 형, 형. 형, 연장에 들어오는... 주석 주석 여거고. 나 먹어야 해. holy. 나 둘 다 이겨 형. 둘 다 일겨. 둘 다 일겨. 둘 다. 둘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둘 다 일겨. 둘 다 가지고 가자. 둘 다 같이 가자. 둘 다 대신. 아, 둘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뭐야? 3대 연! 2대 연!!! 3대 연결!! 2대 연결!! 2일정도와 4대 연결!! 2대 연결!! 4대 연결!! 5대 연결!! 5대 연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